1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탈취는 옥마팔 쏴야돼? 리플레이서가 아니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과소모를 가고 싶은데? 령쥬. 근데 그거.. 그 MP 회복템 있으면은 괜찮지 않아요? 목걸이에 뭐.. 그거 있잖아. 뭐 선일이구나. 그.. 고.. 고분목은 뭐지? 그럼 이거.. 이거 해야되나? 가소모 갈라나? 어.. 고분목이 좋아요? 아니면.. 머신이 좋나? 연구소? 템 바꾸고 싶은데.. 음.. 음.. 보장은 굴착이 좋다 했지. 고향목에 천재벨? 목걸이 잘 안나오나? 그러면.. 목걸이 바꾸지 말고.. 다단? 암제는 다단이에요? 일단 나머지 바꿔보고.. 삼켜보죠. 철주가.. 철주가 왜케 비싸? 암제는.. 암제는? 암제는 다단이야.. 뭐요? 그것도 모르는데.. 암제는 다단? 암제는 다단? 그러면 굴착보다.. 얘들끼라 그냥 드러나는 흐릿한 지지? 음.. 드론이 다단 쳐준다고? 드론? 드론이 어딨어? 아.. 드론 없어.. 드론.. 드론이 있어? 굴착? 아.. 히익 가자구? 암제.. 암제 템 좀 바꾸고 가면 안되나? 암제 템 바꾸고 싶은데? 음.. 벗기지마 뭐야 레몬님 저 기본기 너프 당할까봐 템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바꿔야할까 기다려야할까요 기본기 너프 당할까봐가 아니라 당할 예정이에요 조만간 기본기 싹 너프라서 확정이라서 템 바꾸세요 익명서우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확정났음 정가 하나 하나 두개? 두개까지 가능 고마워요 고분목만 사면 되나? 보장? 보장? 이거 굴착 네이더망도 먹어야겠다 저펄 보장? 풀복 롤 그리 그 그리 감사합니다.